안녕하세요 강사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한국인 중국어 고수가 감히 중국인에게 훈수를 두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국 사람한테 중국어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훈수를 두는 방송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얼마 전에 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아주 뜨고 있는 왕홍이라 그러죠 중국말로 뜨고 있는 이 시리TV 중국말로 시리라오스가 만든 동영상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제목이 한국인이 자주 들리는 문장 30 요걸 했는데 내용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언급하지 않은 그럼 왜 한국사람이 자주 틀리느냐 이런 문장을 분석하는 해설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원어민이 가지는 한계 약점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요걸 묶어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뭐 100%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혹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영상 제가 만든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상중하 세부에 나누어서 강의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어서 할 테니까 자 시작합니다 듣고 보시고 좋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목어요 네 저희에게 어떻게epherd 수있는지 외국인에게 중국을 가르치는 것은 량마시 별개의 일이다 다른 차원의 일이란 뜻이에요 우리 외국에 대해서 공부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얼핏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에게 중국을 잘 가르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만 중국을 제가 30년 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르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동영상이 만든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 밑에 보세요 중국인은 중국어 즉 모국어를 우리보다 잘 구사하지만 중국어를 반드시 잘 가르친다고 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한국어는 할 줄 안다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반드시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듯이 그렇죠?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걸 먼저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착각하는 게 미국 사람에게 영어를 잘 가르친다 중국 사람에게 중국을 잘 가르친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을 잘 가르친다 그 생각이 너무 단순화 우리 북경대 지도교수가 늘 하는 말 한국어를 잘 가르친다 그 디테일이 많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수어 이고 를리드 한의 하는 거 하고 제가 외국어로는 수어 한의 완전히 보통 청취의 문제 완전히 다른 레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부제고 전제는 중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반드시 모국어를 잘 가르친 게 아니다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합니다 30개 되니까 꽤 많아요 오늘 한 일까지만 할 겁니다 첫 시간은 자 이제 해볼까요 첫 번째 한국인 99%는 틀리게 말하는 표현 30문장 중국인 신생이 단 제목이에요 한국인 99%인데 한국인 100% 틀리게 말하는 표현 30문장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에요 첫 번째 말한 건 꼭 지켜 정말 어떻게 하냐 중국 신생말은 쇼화 쑌화야 쇼화 쑌화야 쇼화 쑌화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어휘를 가르칠 때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늘리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를 소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일반적으로 말한 것은 꼭 지킨다 라는 말은 중국어로 쇼화 쑌 쑤 라고 합니다 쇼화 쑌화가 아니고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가르치잖아요 한 20명 가르치어요 쇼화 쑌 쑤 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봤어요 중국어를 사실 펼쳐 보면 쇼화 쑌 쑌 쑤의 예문은 43가지이고 예문이 쇼화 쑌화 도 쓰긴 씁니다 예문은 22가지 였습니다 곱절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쇼화 쑌 쑤가 훨씬 많이 쓰인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출판된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있는 많은 중국어 회화 서적을 제가 봤는데 그게는 쇼화 쑌 쑌 쑤는 있는데 요거 반드시 배워된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쇼화 쑌 하는 자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뭐 이것저것 써도 되는데 외국인에게 중국 가르칠 때는 자신이 자주 쓰는 어휘보다는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빈도수가 높은 단어보다 가르치는 것이 순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경산도 사람께 있는 사투리 하더라도 경산도서 쓰는 어휘가 있겠죠 그러다 그게 표준 한국어 아니라는 거죠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 가르친다는 게 좀 달라야 됩니다 중국에 나와있는 자타가 고민하는 중국 회화책들의 모범 문장 한 번 살펴봅시다 이 문장도 아주 좋은 문장들이에요 하나씩 외워주세요 특히 1번째 이거 1번 나는 사람이 말이야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말했으면 그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나는 말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1번 문장부터 외우세요 따라합니다 저는 말한 것을 꼭 지킵니다 또 다른 내용 볼까요 드라마에서 자주 놓은 편인데 내가 언제 말해 놓고 안 지킨 적이 있어 내가 언제 말한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 과거적인 얘기에요 내가 언제 말해 놓고 약속 안 지킨 적이 있니 없었잖아 반문이죠 발음은 전부 다 소산수에요 소산화는 없어요 이상하게 세 번째 문장은 많은 문장 중에서 아주 좋은 문장만 대표적인 모범 문장만 가져왔어요 세 번째 문장은 소화야 소산수 不能反회 말했으면 소산수 소화는 뭐뭐로 치다 수는 계산으로 치다 이런 뜻에서 온 거에요 그래서 소화야 소산수 많이 쓰는데 소화야 소산수 不能反회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反회는 번복하다 뜻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집을 때 말했으면 책임져야지 번복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중국에서 부능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금지 부능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없다는 가는 보고 쓰는 거고 네 번째 문장 저는 부 Natomiast 저는 내 거고 내가 미워 죽겠어 내가 미워 죽겠어 당신과니 harms 말해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지아호는 놈이라 돼 놈 저거 지아호 이놈 저놈은 나는 너처럼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놈을 가장 미워해 헌스 죽도록 밉다 그래서 요 4자성어인데 쇼화산수 말한 것은 지킨다 요 표현이죠 1번 하나만 요새 짧고 아주 좋습니다 나는 책임감 있다고 말할 때 요 1번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옵니다 워쩍을 쇼화산수 워쩍을 쇼화산수 말한 것은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생이 제시한 문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학점을 준다면 제 점수는 요 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어 배우실 때 쇼화산수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학점을 치면 A학점입니다 쇼화산수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쇼화산화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사용민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어휘부터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쇼화산수가 A학점이고 쇼화산화는 B학점이에요 그런데 원어미는 쇼화산화를 가르쳤어요 쇼화산수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 아쉬움입니다 이 선생님의 장점은 파인은 칭시 발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대인증은 또 아이디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원어민도 원어미 가지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실수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 문장을 가르쳐 다 어휘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많이 쓰는 말 그게 마치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뒤로 돌려보세요 두 번째 표현 저 올해 18살이에요 저 올해 18살이에요 이 한국말 중말 어떻게 하죠? 저 선생님의 답은 워진예 18살, 맞죠? 워진예 18살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특이하게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죠? 나는 올해 18세 이다가 없어요 자, 중국어에만 있는 명사수룸문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중국어에는 국적, 출신지, 고향, 날짜, 시간, 나이, 직업, 가격, 수량, 기후 등을 나타내는 명사는 수로로 쓰여 명사수룸문이 된다 이런 명사 자체가 명사가 수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동사수룸문, 형사수룸문이 있는데 중국어에만 명사수룸문이 된다 그래서, 워한국어랜 이러면 돼요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저는 국적이 어디냐 니스 나고랜, 워한국어랜 이렇게 안 된다면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타 베이징 랜, 시는 승리할 수 있어요 타 시 베이징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뭐... 꼭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타 상하이 랜 이게 맞다는 게 문법적으로는 타 시 상하이 랜 해도 된다 생각한 거다 진대 신치지, 요건 기억나네 오늘 무슨 요일이요? 무슨 요일이에요? 진대 신치우, 진대 시, 요거는 안 붙여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타 이승 직업 그는 의사다 근데 보통 우리는 타 시 이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는 의사이다 영어의 비 동사같이 현재 5대, 시간 날짜, 시간, 직업 그 다음에 타 사이언스 수일러 그는 30세다 러가 있게 되면 30세가 되었다 날씨도 아까 뭐 했죠? 기후, 링티엔 샤위 요건 붙일 필요 없네요 이니에 셜그위 1년은 12달이다 일은 쌍가 한 사람당 3개 요렇게 될 필요 없네요 자, 중국어로 그녀는 베이징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오법에 맞는 문장은 타 베이징음 입니다 왜냐면 베이징은 출신지라는 자체가 명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에요 하지만 실제에 관해서는 타 시 베이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는 고향이 북중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를 넣는 거에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타 베이징이 맞지만 타 시 베이징을 하면 그는 상해 사람이 아니고 그는 북중 사람이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분들이 자주 쓰죠 나는 서울 사람이야 지방 사람이 아니야 강조할 때 시를 넣을 수 있어요 시를 넣으면 타 베이징음은 명사 수로문인데 타 시 베이징음을 하면 시가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 수로문이 되는 거에요 계속 봅니다 명사 수로문에서는 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시를 넣으면 동사 수로문이 된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나이를 물을 때 보통 니 지수예라 니 진년 도다 를 붙인단 말이에요 너 몇 살 됐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말하면 보통 워 진년 시바 시바 쇠라 워 진년 시바 쇠라 를 붙이죠 왜냐하면 나이는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주사 를 붙인다 물론 요 위에 제목이 저 올해 18세에요 하면 워 진년 시바 쇠 나는 올해 18세입니다 해도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회화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려면 워 진년 시바 쇠라 저 올해 18살 되었습니다 를 붙인게 좋아요 이 표현은 문법에 맞지만 회화에서는 쇠를 넣어도 쇠를 넣으면 강조의 뜻이 된다 그러면서 농사 소음으로 바뀐다 이분은 틀리다고 하는데 꼭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겼어요 제가 이 문제 점수는요 워 진년 시바 쇠라 저는 올해 십팔 쇠가 되었습니다 워 진년 시바 쇠 문법적으로 맞지만 너무 딱딱해요 나는 올해 십팔 쇠다 이거보다는 저는 올해 십팔 쇠가 되었다 나이는 꼭 를 붙입니다 여러분 주의 학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니 지 수위를 하면 안 되죠 니는 진년 도다 라 도다 수위를 라 를 붙여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오 진년 오시 오시 수위를 라 올해 오십 되었습니다 나이는 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명사 서롱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세 번째 네 뭐냐 할기만에 빨리 갈게요 이 신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요건 정말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이 신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제 이번 정답은 이 신발은 완전 내 스타일이 뭐죠? 저는 한국 TV 잘 안 보는데 중국 TV는 일부러 봅니다 올해 프로도 가끔 봐요 일부러 저는 회화 웰러 티가오 틱니 틱니를 또 키우기 위해서도 뉴스도 보고 오락프로도 보고 특히 드라마 열심히 봅니다 우리가 외국 프로 보는 건 그건 셋이에요 한국 TV 들어가 보는 건 아파시지 시간대 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번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차이 있었어요 차이 외국사람 한국사람 몰라요 안산도 있죠 당연히 여기서 스타일을 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책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에서 온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니 지우시 오다 차이 오락프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니 지우시 오다 차이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그런 스타일의 남자야 여자야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차이가 음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이 말은 니 지우시 오 시완다 레이싱 당신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유행입니다 레이싱을 그런 유행을 차이로 바꾼거에요 재미있게 대신에 대신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터넷 유행어나 신조어는 외국사람들의 재미론을 가르칠 수 있지만 설사 몰라도 크게 관계없어요 이것보다는 스타일을 중국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지 다양하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 여태 파는 파 출발할 때 발자 아니고 모발할 때 발자를 간체 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으로 해야 돼 파싱 헤어스타일을 파싱이라고 하고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나 악세사리 스타일은 제일 많이 생긴게 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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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신발, 악세사리 스타일은 관시 혹은 양시 시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사람의 은행 말하는 말투와 행동 은행 스타일은 펑거 타드 펑거 타드 펑거 저 대통령의 펑거 나의 종통도 펑거 은행 스타일의 말 라고 다 스타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파싱 헤어스타일은 파싱이고 신발 스타일은 옷 스타일은 관시 그 다음 은행 스타일은 펑거다 라는 차이점을 알려줘야 된다 이 신발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는 말을 표준 중국어 정통 중국어 정통 중국어 하시다는 저 쌌 저 쌌 완전 시 워 시완다 관시 이게 표준 중국어 입니다 요거 하면 이렇게 워피다 다시 저 쌌 저 쌌 완전 시 워 시완다 관시 다시 저 쌌 완전 시 워 시완다 관시 시 언어라는 것이 경제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길죠 그러니까 위에 같이 저 쌌 완전 시 워다 차이 이 말이 편리는 하네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먼저 표준 중국어를 가르켜 주고 관시를 가르켜 주고 그 다음에 차이를 가르켜 줘야 된다 마치 모든 스타일이 차이인 것처럼 남녀간의 스타일은 남녀간의 스타일은 여기서 차이하면 됩니다 또 많이 써요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다 무슨 워다 차이 말하기 편하네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한국사람들도 잘 틀리는 문장 안에서 다 어휘 이 신발 한국어는 이하고 신발 이렇게 하죠 이 신발 중국사람들은 이와 신발 사이에 반드시 양사를 집어든다 쩌 쩌 쩌 쩌 지시대명사 쩌 디스죠 그 다음에 수 양명 기억하세요 수사 양사명사 근데 숫자가 하나일 때는 무조건 생명합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양사명사 쩌 쩌 지시대명사 제 앞시간대 외국어를 잘할 때 중국어를 잘하려면 양사를 잘해야합니다 쩌 제 앞에 동상에 양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 블로그에도 양사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신발에 맞는 양상을 써야 된다. 자, 双이 뭐죠? 우리가 한 쌍에 대한 쌍이죠. 이건 좀 쉽습니다. 좌우대칭의 인체기관. 인체기관. 예를 보세요. 이, 双手 하면, 이, 双手는 오른손 왼손입니다. 두 짝입니다. 이, 双脚. 이, 双手套. 장갑. 한 켤레. 아시겠죠? 이, 双이지만, 이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이, 双脚. 왼쪽, 오른쪽. 이, 双鞋. 이, 双을 지어서 사용하는 물건을 할 때, 이, 双이란다. 이, 双眼睛. 이, 双块. 다, 双을 지어서 사용하는 인체기관이나 물건들. 이, 双手. 이, 双手. 오른손 왼손 왼손. 두 글을 말하면, 그중에 하나만 말할 때는, 이, 双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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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utationstanden. 이, 双手. 이,双手. 그중에welt시만. 이,双手. 이,双手. 서規ły absorbed. 이, 双手. 우리 한국사람 처음 배우고사람은 这双鞋 하죠 근데 중국어는 양산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랬죠 양산은 웬만해서든 신경 안합니다 그래서 这双鞋 아시겠죠 한국어는 이 한 켤레의 신발 이렇게 안하잖아요 이 신발 한 켤레 중국어는 이 한 켤레의 신발 这双鞋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수사 양산 명사 여기 한 세트 에요 아 제가 재미로 배우는 신조 아까 차이 나왔는데 타 무수 보다 차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죠 유행어 제가 드라마 보면서 배운 건데 재미로 배우는 신조 재미로 배우는 인터넷 유행어 입니다 제가 뭐랬냐면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관계없는 인터넷 유행어 입니다 재미로 한번 보세요 高富帥 들어봤죠? 各高,有钱,长得很帥 조금 달라요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우리는 그런 말 없으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白富美는 皮膚白,有钱,长得美 피부가 하얗고 돈 많고 얼굴 예쁜 사람, 엄친 딸 그 다음에 셍니, 셍 셍은 다 수집을 가고 이제 남은 아가씨라는 뜻으로 노처녀 셍니 어떤 세계는 뭐에요? 잉녀 해야 돼요 잉녀 잉녀가 아니지요? 남은 아가씨라는 뜻으로 노처녀, 셍니 셍난, 셍니, 노총각, 노처녀, 셍난, 셍니 이런 사람들 중에 화이트 칼라 중에 돈 잘 버는 싱글들 이런 사람들이 셍니, 셍나이 많아요 그 다음에 富二代, 재벌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富二代, 우리말로 하면 금수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실은 재벌 이세보다는 아버지가 부자인 것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죠? 富二代 그 다음에 超美女 겉은 예쁜데 속은 금방 허물어지는 멘탈이 약한 젊은 사람들 超美女 흔히들 요즘 나이 든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약해 이러잖아요 약하다 멘탈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超美女 그 다음에 肯老女 肯老 자기 부모를, 미국이신 부모를 肯은 원래 씹어 먹다 이런 뜻이에요 肯 하여튼 부모한테부터 사는 젊은이들 우리 말도 있죠 캥거르족 근데 제목을 손목을 짜르고 싶은 물이죠 ㄷ 우리 그 고기집 가면 고기를 이렇게 다진다 그러거든요 ㄷ ㄷ 그런 그런 짤라도 잔인하잖아요 ㄷ 쇼핑중독자 贝크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맞벌이하면서 애 없는 사람들 많죠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겨울 보다는 연애하는 것 ㄷ ㄷ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봤던 또팅하우라는 드라마 보니까 왜소난이란 말이에요 왜소가 상당히 질질하다 변태다 이란 말이에요 왜소난 변태남 찌질남 그 다음에 짜난 짜는 쓰레기 렌짜 할 때 짜입니다 쓰레기 같은 남자 여자친구한테 사기치는 남자 다른 말로 인간발종 그 다음에 재밌된다 빵따관 요것도 참 중요했어요 빵따관이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부자한테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아가씨들 빵은 옆에 붙어있다는 뜻입니까 빵이 아니에요 빵따관 빵따관 보통 우리 안 좋은 말로 불륜력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부자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눈모는 여자 혹은 기생충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한국말 그죠 여러분 혹시 오렌지족 옛날 말인데 오렌지족 외세차 타고 다니면서 여자 꼬시는 사람들 우리도 엄친아 엄친 딸기다 그거는 우리도 유행하네요 요거 재미로 배우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 위에 이 신발은 완전 내 스타일이야 표준 중국어는 저쌍시 완전시 오시황다 관시 좀 길지만 이게 문법에 맞는 표준 중국어입니다 이 신발은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관시 시탈 중국 사람들은 저쌍시 완전히 내 스타일 훨씬 짧으니까 이거 선호하겠네요 그래서 이 점수는 제가 좋아하는 관시가 A 플러스 저게 내 스타일 이것도 A는 A는 줄 수 있어요 A 플러스는 알죠 95점 이상 A는 90에서 94 근데 워터차이 내 스타일 저 뭡니까 저..저..저..저..그 무조건 오가에 가서도 저쌍시 워터차이 이렇게 이상해요 알겠죠 오가에 가서도 저쌍시 워시황다 관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음 여튼 유행어는 유행어는 워터차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뜻입니다 정식 중국어는 워시황다 관시 워시황다 시양 양시 이겁니다 유행어에서 하다보기도 시험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문장은 이건 너한테 주는 입사선물이에요 정답은 저쌍니다 루지 리우 입사 라는 말 때문에 중국어 한사람들도 입사니까 루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회사를 회사란 회사란 단어가 없어요 일본 한자입니다 회사란 회사란 단어는 없어요 공선이 있어도 루지 리우 자 너한테 주는 준다고 할 때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송니다 너에게 선사하는 입사선물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여튼 요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따라 읽겠습니다 저쌍니다 루지 리우 저쌍니다 루지 리우 옛날에는 입사하면 가족들이 입사선물로 주고 그랬어요 요새는 첫번째 월급 받으면 선물해야 되죠 오히려 자 밑에 보세요 입사하다는 중국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진 루 공스 이랍니다 회사에 들어가다 줄여서 진 공스 진 공스 언제 입사했지요 그 다음에 루지 라는 단어는 제 생각인데 진 루지 장 직장에 진입하다 요걸 가운데 것만 따가지고 루지 그렇게 보이죠 루지 진 루지 장 을 줄여서 루지 라고 합니다 요건 제 최측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여러가지 썼는데 신왱공 요거 신왱공 종사업이 왱공 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직원 신왱공 신왱공 혹은 신진 랜외 새로 들어온 인원 신입사원 신진 랜외 혹은 신루지외 신입지관 이거 비슷하네요 신루지외 신왱공 한국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집에 입주하다고 할 때 아파트 새집에 입주하는게 있죠 중국어 그대로 루지 신쥐 루지 루주 신왱 새집에 입주하다 루주 요건 똑같네요 루주 신왱 신쥐 해도 되고 새집은 신왱 신왱 신왱은 또 우리 각 결혼하는 사람들 할 때 신왱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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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대학이 합격하다 할 때는 카오샹 베이징 카오샹 학격하다는 카오샹 시험을 쳐서 어려운 과정을 그쳤단 말이에요 카오샹 입니다 힘든 과정을 그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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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하는게 봉사대결과보고 샹 카오샹 베이징 이건 북경대학이 합격하다 근데 북경대학이 들어가다 할 때는 카오샹 시험을 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카오샹 베이징 다시 아시겠죠 학교 가다는 카오샹 베이징 베이징 북경대학이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 할 때는 북경대학이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 할 때는 북경대학이 들어갔다 할 때는 제가 1995년 카오샹 베이징 1995년에 베이징 베이징 카오샹 카오 베이징 그러면 송 송 할 때는 뜻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바래다 주다 전송하다 두 번째는 선물하다 천사하다 크게 두 가지 뜻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내가 내가 당신을 직접 바래다 주겠습니다 내가 차로 다른데 어떻게 데려다 줄까요 부 부 여성 비의성 비의성 또 하나는 저번 수 송괴니 조지니언 저번 수 송괴니 조지니언 이 책을 기념으로 너에게 줄게 선물로 준다고 할 때도 이 책을 기념으로 너에게 줄게 그래서 정답 보면 아니 4번 다시 보면 이건 너한테 주는 너한테 선물하는 입사선물이야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유는 별 문제 없어요 저 시 송니다 루즈 리우 다시 저 시 송니다 루즈 리우 입사 선물 여러분 중국은 좀 다릅니다 들어가다 할 때 참고로 직장생활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직장생활 하다 중국 사람들은 찬자 공주어랑 직장 직장에 취업선생 참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현방법이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이 집 너무 맛있다 나 아주 만족해요 자 이 집 맛집이죠 맛집 중국말로 저 자 타이 호출어 워 마니 아마 중국사람 한국사람 틀린 거는 만족하다 만족 요구를 썼다고 이걸 쓸 거라고 예상해서 90% 틀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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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타이 타이 출러 워 헝 많이 중국어로 만족하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또 양사 보겠습니다 건물을 세는 양사에는 자 하고 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사 동영상 있죠 뭐 크게 재미없지만 꼭 유익합니다 꼭 보세요 그게 다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건물을 세는 양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와 수호가 있다 보통 사적인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건물 건물 주인이 사장이 개인 사장이 격려하는 건물 요거는 지하입니다 집 가짜지만 집이 아니에요 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물 은 지하고 그 다음에 이윤 추구보단 공적 이익 을 중시하는 건물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건물은 수호라 그러다 중국은 양사가 굉장히 발달됐다 근데 양사를 틀리게 쓰면 옥에 티다 옥에 티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화룡검증이라는데 양사를 맞게 써야지 완벽한 문제가 된다 첫 번째 제안을 보세요 회사나 가게를 세는 양사 회사나 가게를 세는 단위 영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상진 이자공시 이자공창 이자환관 이자파오서 신문사 이자인항 100% 돈 벌려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죠 하여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물은 지하다 근데 수호는 학교 병원 집 건물을 사는 단위다 비영리를 목격한다 이소팡즈 원래 집은 우리 한국은 자문적으로 잘못해서 그러는데 집은 재테크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죠 공적이 많이 되겠어요 이소팡즈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직장에 들어가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집을 하나씩 줬어요 집을 회사에서 다음에 펌페이 방지 국가에서 아니 국영기업에서 집들을 다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베이징에 할 때 뭐 50원이든가 한 달에 5천원 집값이 아니 전세가 그 다음에 비예수 별장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쇄쇼 학교라든가 학교는 공적이 많은 데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국가에서 뭐죠 졸업장 졸업장 국가의 명의를 주잖아요 그죠 이원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원도 병원도 개인 이유가 있는데 영리병원 제압니다 근데 보통 우리 그 시립병원 의료보험 되는 병원은 수호라 수호 여월에 유치원 우리 한국사립유치원 부징정부도화 정보만 안 듣죠 정보선에서 계속 뭐라 합니다 정보선에서 왜 간섭하나요 유치원은 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호를 쓴다 이소요외 이소자오탕 예배당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종교 건물이기 때문에 세금도 안 받았잖아요 아무튼 보통 우리가 음식점 술집 이발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하다 그래서 저자 타이하오츠라 이 집 너무 맛있다 그다음 넘어간다 만족하다 봅시다 만족하다는 중국어로 만족 아니고 이건 한자고 만이다 만주는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뜻이에요 다릅니다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라는 의미로 만주 타드 야오츄 그의 요구를 만족시키다 그래서 만주 야오츄 요구의 요구를 만족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문 보면 타이하오츄 상만주 후무책의 신유엔 그는 줄곧 상만주 만족시키고 싶었다 부모님의 이 소원 그는 줄곧 부모님의 이 소원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었다 만주 신유엔 소원 소원을 만족시키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시키는 다릅니다 많이는 만족하다 나 스스로 약간 자동사 같은거에요 자동사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형용사로 오두이 현재에다 공조 환증 굉장히 많이 나는 현재 업무 환경에 대해서 업무 환경에 대단히 만족한다 오두이 현재에다 공조 환증 나는 지금의 업무 환경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회장 많이 혹은 사회자 또이 장빙 주량 뿐만이 소비자는 제품 요거 잘나왔네요 이러면 주량 질량 할 때 질량이 아니고 품진며 품질 여러분 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가 있는게 있어요 기자가 한자로 번역하던데 장빙은 제품이고 주량은 질 질 품질 메일이 차이나 주량도 요원티 옛날에 메일이 차이나는 질이 다 문제 품질이 문제 있었잖아요 응? 주량 요원티 전국의 제품의 질 시장은 최고의 작품은 지난달 전국의 제품이 시장은 차량이 품질이 아주 떨어졌어요 지지 이제 언제나 조금 lun학이 이제 멍이처럼 만족 만족하다 여러분이 무슨 만족 무슨 나는 그한테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한테 불만이다. 나는 이 학교에 불만이 많다. 나는 이 국가에 불만이다. 많이는 만족하다. 또 많이는 불만을 가지다. 그래서 만족하다는 한자 그대로 만주가 아니고 만주는 뒤에 나옵니다. 만주 야오주. 만주 시민. 소원을 만족시키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게 그것죠. 중국어는 다르게 쓴다.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만주가 아니고. 6번. 이 말도 조금 이상하죠. 나한테 화풀어도 돼요. 나한테 화풀어도 돼요. 우선 중국어의 이야기는 니 거의 좌와 싸치. 당신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화풀이 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선 밑에 한번 봅시다. 싸치. 싸치는 화풀이를 하다. 울분을 토하다. 뭔가 셍치. 화가 난 것을 싸. 싸는 말 버리라 뜻이거든요. 화를 뿌려도 된다. 화풀이를 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회화에서는 이렇게 쓰죠.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때는 비에 나워 싸치. 이러면 이러면 이때 나는 말이 좋고 가지다 덜다 뜻이 아니고 마치 중국어의 바같이 얼른 듯이 얼른 건 워 이러면 아 여기서는 아니네요. 나에게 나한테 이러면 쥐격하면 나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지 마라. 나한테 화풀이를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화뿌려 하지 마라 이 말을 정말로 비에 나와 사치 입니다 혹은 부능 나 치즈 사치 아내에게 화뿌려 하면 안되지 부능은 안된다고 해석합니다 누구에게 화내될 때 나씨 사치라 그래요 나와 사치 나 치즈 사치 요거 하나의 군무님이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나한테 화풀어도 돼요 라는 표현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이다 그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차라리 외국인에게는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느냐 왜 나 우리 부모님 그러잖아요 옛날 어머님들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거 자식한테 풀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느냐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라는 말을 먼저 가리킨 것이 일반적이다 상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거나 하게 된다 원어민이 외국인들한테 중국을 가리킬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 쓰는 표현들을 먼저 가리키고 그 다음에 특수 상황에서 쓰는 말을 가리켜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말 해봤어요 나한테 화풀어도 돼요 이거는 연애할 때 남폭요 니폭요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말 하겠어요 좀 정상적인 말을 먼저 가리킨 순서다 조금 따지면 그렇습니다 화풀이를 하다를 쌓지 말고도 정말 추우치하다 추우치 아무튼 이번 시간에 실생에서 쓰는 유용한 표현들 단어들 많이 배우세요 아 배우세요 추우치란 말이에요 추우치 성취는 화내다죠 추우치는 화를 풀다 화풀이를 하다 분노를 발설하다 분노를 발설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다 할 때는 가끔 읽겠습니다 총 사람 추우치 총은 원래 향한다 이런 뜻이 향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 추우치 화풀이를 하다 이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 사람 추우치 아까 나 사람 사치 있었죠 이 나라는 다 재미있어요 이거 우선 예문 봅시다 이 편이 여기 없어요 이거 까마 총어 추우치 왜 나한테 화풀을 하고 하는 거야 중국말로 왜 라고 할 때 왜 전부도 있지만 까마 이거 맞으세요 드라마는 왜 나한테 화를 내 까마 총워 추우치 총도 발음이 1승 있고 4승 했어요 이때는 총회는 왜 나를 향해서 나에게 화풀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왜 저한테 화풀을 하시죠 이거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까마 총워 추우치 왜 나를 향해 가야 할 때 왜 나를 향해 가야 할 때 왜 이래는 항상 가야 할 때 왜 나를 향해 가야 할 때 까마 총워 추우치 그 다음에 她遇到 反心事 그는 反心事 고자 분일 反照的 心事 아주 번거로운 일 그는 고자 분일 일만 생기면 이 지우 용법이네 이 지우 뭐뭐 하기만 하면 곧 뭐뭐한다 이 지우 있죠 이 간지우 주시다 딱 보면 안다 고자 분일 일만 생기면 위도 만나면 나하이지 추치 아이에게 분풀을 합니다 그래서 놓은 말이 추치통 이란 말이 있어요 추치통 통은 통 자 무슨 통입니다 비동 필동 같이 추치통은 정말로 비비우구소치 아무런 이유 없이 화풀을 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이죠 화풀이대상 화풀이대상을 혹은 동네부 우리말로 화풀이대상을 중말로 추치통 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에 총워 사치 오 부슨 이더 추치통 이랍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오 부슨 이더 추치통 나는 당신의 화풀이대상 아니란 말이야 오 부슨 이더 추치통 이랄말이세요 아무튼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화내다 나 쎄 쎄 쎄 나 쎄 아시겠죠 요 문장에 대한 제 점수는 왜 나한테 화풀을 하느냐 요 문장은 깜마 총워 사치 요 문장을 외우세요 깜마 총워 사치 근데 아주 이제 남펑이요 니펑이요 할 때는 나한테 화풀어도 돼요 이럴 때는 니 그이 쎄워 사치 도량 헌다 도량이 널래요 니 그이 쎄워 사치 이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쓸기 때문에 제가 말은 맞는데 제 나름도의 점수는 B 플러스입니다 총워 사치 나워 사치 나에게 화풀이 하다 하나 배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너 안경 벗어 당신 안경 벗어요 겁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옛날 학교도 할 때 남학생들 많이 맞았거든요 안경 벗어 이런 니 바이예징 쨈이샐라이 바 쨈이샐라이 이 표현입니다 자 우선 벗 쨈이샐라 쨈이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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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따다 꽃을 꺾다 뭔가 고정된 상태를 떼 내는 것을 쨈이라 그래요 그래서 쨈이광고 포스광고물을 떼다 혹은 몸에 붙어있는 것을 벗다 쨈이샐라이 쨈이샐라이 미리 한번 봅시다 벗다 혹은 벗기라 그 다음에 쨈이샐라이 복합 방향 보호에서 파생된 용법 쨈이샐라이 원래는 그냥 복합 방향 보호죠 그래서 확대된 파생된 용법으로서 동사 동사 쨈이샐라이 여러가지 그중에 하나가 사물이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이탈 된다 사물이 분리되어 이탈할 때 쓰는게 쨈이샐라이 그래서 옷 벗어라 옷 벗어라 옷 벗어라 뭐라 그러죠 투어 맨 뒤에 쨈이샐라이 투어 쓰고 있는 모자를 투어샐라이 바이프 투어샐라이 우리 저 건강검진할 때 그죠 투어샐라 바이프 투어샐라이 중국어는 의미 변화가 별로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보호를 가지고 말 의미를 전달합니다 아무튼 투어샐라이 스샐라이 는 쓰는 찝다 잡지를 찝다 그림을 찝다 쓰샐라이 그 다음에 짜이샐라이 진달래꽃을 꺾다 바샐라이 는 물을 땅에서 뽑다 밑에서 뽑는게 바샐라이 거샐라이 는 농사할 때 별을 베다 차이샐라이 이것도 차이샐라이 는 옛날에 편지 봉투에 아 편지 봉투에 붙어있는 우표를 떼 내다 할 때 차이샐라이 합니다 이렇게 동사 다음에 차이샐라이 붙여가지고 사물이 분리되어 이탈 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버스할 때 짜이샐라이 바 섬머 짜이샐라이 자 연보피다 를 주 바이프 토샐라이 도우시면 바이프 옷을 벗으세요 바이프 토어 바 너무 낙당합니다 토샐라이 분리된다 몸에서 옷이 분리된다 그 다음 칭 바 마우즈 짜이샐라이 모자를 벗으세요 칭이 있기 때문에 벗으세요 칭 바 마우즈 짜이샐라이 그러니까 토샐라이 짜이샐라이 둘 다 벗다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안경은 짜이러스되어 이상하게 자 보세요 파 바이 엔진 짜이샐라이 방자의 왼조상 왼조상 그는 안경을 벗어서 원탁 테이블에 놓았다 이렇게 벗기다 요거에 그쪽은 엔진 하다른 짜이샐라이 방자의 왼조상 달지 타바 엔진 짜이샐라이 방자의 왼조상 바 섬마 뭐 자이샐라이 벗어 롯다 짜이샐라이 방자의 동사 그 다음에 밑에꺼 바쥐우 광고 총장상 쓰샤라이 옛날 광고를 낡은 포스트를 총장상 벽에서부터 쓰샤라이 뜯어내다 아까 쓰가 뜯다 찢다 를 했죠 조금 헷갈린게 벽에서 할 때 총 입니다 동작의 출발점 총 먼저 한번 전진수 한번 할게요 그래서 모자를 벗으세요 할 때 안경 벗을 할 때 바이온진 짜이샤라이 옷은 투어샤라이만 쓰고 안경은 짜이샤라이 안경 마우즈도 투어샤라이 같이 쓰네요 짜이샤라이 벗으세요 벗으라 아시겠죠 왜 항공사는 틀린지 틀린 것을 분석하는 해설시간입니다 그 동영상에는 너 안경 벗어 정말 어떻게 하죠 번역 연습하는건데 저는 이제 고 설명하는 겁니다 8번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자 이 중국선생의 정답은 부허의 점은 차오바 이렇게 우연일 수는 없잖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지극할 필요가 없죠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우연이 다 우연 오란이 아니고 우선 일본은 차오바 라고 합니다 우연이 일치되는거죠 우연이 일치를 차오바 라고 해요 차오바 정말 우연이 일치네 할 때 중국말로 정말 우연이 일치네 좋습니다 그죠 정말 우연이 일치네 혹은 수호시라 정말 우연이 일치였어요 차오바 차오바 저래서 차오바 차오바 하나만 씁니다 이것처럼 무슨 등장한 상황 ты der い 무슨 상황이죠 이건 뭐죠 탄이란 impartial의 의여로 이렇게 우연 아 너무 ata 진한 잘못받여 이렇게 우연이 일치가 되다니 이런 말에서 이건 뭐죠? 이런 우연이 이 표현도 괜찮죠? 저 무슨 증권? 진한 증권 차오 내가 가는 곳에는 꼭 그 남자를 만나요 그때 여학생이 저 무슨 증권? 진한 증권 차오 이건 뭐야? 왜 이런 우연이 생기지? 대신에 별로 반갑지 않은 상황이 증명했을 때 반갑지 않은 상황이 증명했을 때는 아야, 전 부 차오 부 차오 씁니다 여러분 공교롭다는 안 좋을 때 쓰는 거죠 우리말로 길이 가다가 빚쟁이를 만났다 길이 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났다 반갑긴 반가운데 상황이 좋을 때는 전 부 차오 정말 우연이네 이런 좋은 뜻이고 상당히 그 뭐죠?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났을 때 아야, 전 부 차오 아, 참 공교롭게 됐네 그죠? 차오 중국 사업 하나만 씁니다 이상하게 부부 이점은 차오 저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이 말을 중국 사장은 부 차오 이렇게 우연이 일체가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제 A 접수요 제 점수는요 저 같으면 점 부 차오 이렇게 합니다 점 부 차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일 수가 있죠?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뭐 여러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시리 선생님도 이야기했어요 표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아마 짧은 동영상이니까 하나씩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이름은 주인식 차오 이 말 기억하세요 정말 우연일치다 안 좋을 때는 전부 차오 만나면 안 되는 상황에 만났을 때는 아이야 전부 차오 평소는 말도 안 하는 친구가 같은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전부 차오입니다 원수를 만났어요 전부 차오입니다 좋을 때는 전시 차오 전차오 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해가네 9번 옷의 주름이 이렇게 많냐? 옷의 주름이 이렇게 많냐? 표현이 이상한데 중국 시장 답은 if.o.baba 조우 빠빠 요건 이 표현은 사실은 외국 사람은 잘 몰라요 중국을 오래 하고 중국 소설책도 보고 다양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국어 공부하실 때 회화만 보지 말고 독해를 말해봐요 독해 듣기 쓰기 말하기 보기 여러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읽기를 할 때 혹시 재미없더라도 독해가 좀 돼야 됩니다 독서량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쪼바바 이런 말을 만날 수 있어요 재미있는데 회화만 해가지고 어휘가 풍부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형용사 중첩 이런 표현들을 배워 보겠습니다 쪼바바 하면 쪼골쪼골하다 쪼골쪼골하다 이래서 if.i.f.me.win 쪼바바바 윈는 다름질하다 옷을 다르지 않아서 옷이 쪼골쪼골합니다 if.i.f.me.win 쪼바바 혹은 란팡 쪼골쪼 란팡 쪼골이 이구이리다 이즅 쪼바바 란팡 쪼골이 농사 쪼골쪼골 옷장에 장농에 란팡 아무렇게나 처벌한다 둔 옷이 쪼바바 쪼골쪼골하다 그렇죠 쪼골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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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골이 황 이렇게 쪼골쪼 동사 쪼골쪼 위치를 말할 때 동사 쪼골쪼 황 쪼골쪼 란팡 아무렇게나 옷장에 넣어둔 옷이 쪼골쪼골 쪼골쪼 자주 쓰여있는 형용사 독해보면 많이 놓습니다 자주 쓰여있는 형용사 형용사 중첩형 ABB형 형용사 중첩형 ABB형 형용사 중첩형 형용사 중첩형 전비사입니다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900 ABB형 입니다 90에서 외롭다 쓸쓸하다 구독하다 적적하다 그는 그는 서울과 멀리 서울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900 외롭게 외롭게 객지에서 삽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외롭게 산다 이렇게 해야되겠네요 외린은 멀리 떨어져 있다 뜻이에요 그는 서울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구 린닝이다 외롭게 이 글은 성호자이 외디 외디 외지 지방에서 산다 이런 사람 있죠 구 린닝이다 외롭게 쓸쓸하게 요즘 이런 사람 많죠 자 다음 또 봅시다 2번 량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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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별 이슬 구슬 따위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 예언 빨리 보러 볼게요 량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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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눈을 깜빡하다 뜻이에요 자의 자 즉인지 눈을 깜빡이고 있는 듯하다 량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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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작은 별 이 마치 눈을 깜빡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자 교과서 혹은 문학책에 나오는 표현이죠 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샹펀펀은 샹펀펀은 향기가 코를 찌르듯이 짙은 것 좋은 뜻입니다 향기가 짙은 모양 마마 마마 도안 라이러 샹펀펀다 미판 도안은 도안 차이는 두 손으로 받쳐 들다 뜻이에요 음식을 받쳐 들다 할 때 도안 도안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도안 라이러 샹펀펀다 미판 아주 향기로운 구수한 미판 쌀밥을 받쳐 들고 오셨다 샹펀펀 샹펀펀다 미판 구수한 쌀밥 미판입니다 네 번째는 팡후후 팡 사슴이 빠졌네 팡후후 통통하다 포동포동하다 도실도실하다 어린이한테서는 말 저것이 할 때 랜단 팡후후다 이 어린아이의 랜단 볼 납작 얼굴 랜 계란같은 계란같은 볼 이 어린아이 볼은 팡후후다 포동포동하다 그렇죠 애들 그 볼로 보면 포동포동하잖아요 랜단 얼굴 볼 얼굴 얼굴 해도 됩니다 팡후후 통통하다 그다음에 호성성 호성성 생생하다 생동하다 생동하다 살아있는 듯하다 나시의 징징 호성성 그 당시의 정경이 상황이 호성성다 생생하게 호성성다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다 그때의 상황이 우리가 그 5.18 민주화운동 때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서 어떤 분이 나시의 징징 호성성다 생생하게 호성성 떠오르다 떠오르다 부처 떠다니는 풀 후음이다 내 눈앞에 떠오른다 호성성다 생생하게 팡후후 퐁퐁퐁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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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뱀 마지막이네요 걱정하지마 내가 너한테 보증할게 주민등록 부용단신 워싱니 바오죠 땅 cuanto ? 걱정 enfim 해 주시기 很 한국사는 헐 ling hum 걱정하지마 이거 틀린거에요? 아니면 보증하다? 자 1번 위에 봅시다 걱정하지마의 다양한 중국어 표현들 첫번째 걱정하지마라 부야오단신 부용단신 비단신 다 같은말이죠 걱정하지마세요 비단신라 부야오단신라 베이징화 뻥단신 베이징화 뻥이란 말이죠 부용대신에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마라 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마라 때는 부야오단신 워 워을 써면 되요 부야오단신 워 당신이 지지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 그럴 때는 워을 써면 되요 부야오단신 워 나는 걱정하지마세요 세번째 마음을 놓다 앉지마세요 자 걱정이 된 상황에서 남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는 말로 중국어에서는 걱정하지마라 걱정하지마라 라는 말로 의외로 팡신을 말했어요 드라마에서 부용단신보다는 팡신을 훨씬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팡신이 마음을 놓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부야오단신 뜻이에요 아시겠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놓아라 이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팡신은 마음을 놓다가 아니고 걱정하지마 이 뜻이에요 실제 제가 드라마에서도 중국사람들은 물론 부용단신 이렇게 씁니다 근데 팡신은 말 외국사람들은 잘 못 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니 팡신 탑 탑 부호의 hö이다이다 걱정마 그 사람은 널 쿠이다이다 부대접하다 소홀하게 대하다 쿠 쿠 다이 탑 부호의 쿠이다이다 걱정마 그는 너를 부대접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듯이 그 다음에 약간 비꼬는 말인데 걱정 마세요. 하루 굶는다고 하루 밥 안 먹는다고 그냥 죽지 않아요. 애가 뭐 안 사준다고 밥을 안 먹어. 그때 아빠가 니放心 이틀 부추반 다死不了. 하루 밥 안 먹는다고 쟤 안 죽어. 이런 편 재밌죠. 死不了. 죽을 수 없어. 마음을 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放心吧. 这是 我必定会 반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반드시 必定 办好 잘 처리해내고 말 거야. 이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放心吧. 그 다음 放心吧. 이 점수는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보증한다. 너에게 향니 보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대신에 대신에 니放心 오샹이 바오쟑 이러면 된다. 걱정 마세요. 마음을 놓아라. 이런 말에서 니放心 오샹이 바오쟑 자 글자 한자와 중국어는 다르다. 아시겠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아요. 아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하세요. 하오 진진장담설 샤아 끝마십니다.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오 진진장담설 샤아 끝마십니다.